오 돈이다 이게 웬일이야 길 가다 돈 줍는 것보다 더 쉬운 답점 포인트 여보 이번에 새로 나온 사주면 안 돼? 이번 달 공과금이 얼마인 줄 알아? 아 한 번만 땅 파면 돈이 나오냐? 땅 파면 돈이 나오냐고 공과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내에게 후업으로 몰래 번 돈 공과금만큼 바로 송금 어? 뭐야 어구 고마워 각종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주부님들은 끝까지 시청하세요 갈수록 어려운 경제 사정 얇아지는 지갑에도 단 3단계만 거치면 되는 단순한 부업으로 공과금, 각종 세금 부담 간단히 해결하세요 열심히 쿠팡 쓰시면서 쿠팡 쓰는 주변 가족, 친척, 지인에게 딱 2분 동안 3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,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탑점 포인트 앱 설치와 회원 가입 둘째, 쿠팡피 바로가기 홈 화면에 추가 셋째, 쿠팡 아이콘을 쿠팡피 아이콘으로 교체 이 세 가지만 하시면 건당 만원씩 들어오는 마법 같은 부업으로 공과금 부담 한 방에 해결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가이드 영상이나 탑점 포인트 앱 고급 탭 가이드 보기를 눌러주시거나 탑점 포인트 앱 고급 탭 부업 설정 지원 받기 혹은 탑점 포인트 앱 고급 탭 화면 하단 부업 지원 카톡 방에 입장하시면 아주 손쉽게 길 가다가 돈 줍는 것처럼 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돈 줍는 것보다 더 쉬운 탑점 포인트로 꽁돈 벌어보세요 탑점 포인트 앱 고급 탭